yg 엔터와 재계약 불발설에 휩싸인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의미신장한 글을 남겼다. 최근 블랙핑크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여러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리사는 500억 원대 yg 엔터 계약금을 거절했다는 소문과 함께 화제의 중심이다. 이날 리사가 남긴 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사는 자신의 sns에 you are not invited라는 의미신장한 문장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앞서한 매체는 블랙핑크 로제만 yg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지수 제니 리사는 이적한다고 전했다. 팀을 유지하면서 멤버들이 1년 중 6개월은 블랙핑크로 활동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실제 그룹 활동은 순조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로제만 남는다는 루머와 관련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소식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 리사의 글이 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